오늘은 야 뭐? 1일 아르바이트 1일? 알바한다고?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알바한다고 아니 알바 말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가 알바야 알바 말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어디서 하냐고 솔직히 제가 도와주러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고 어디 어디 자요? 아르바이트 아니 들어가 왔으면 아니 넌 등록해 너 여기 관련된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 너 직원 아니잖아 어? 형봉아 여기 내가 좀 쓸게 뭐야 아 진짜 지금 뭐하는 거야 야 야 시간이 없어 이병이 아니라 시간이 없다고 잘 못됐습니다 야 이 야 야 왜 약했어요? 눈이 왜 그래? 저요? 나가서 아르바이트 못하는 너무 없으면 못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지금 필요가 없다고 인건비 때문에 지금 가게 지금 직원을 못 구한다고 시작하겠습니다 나가시라고 나가시라고 아르바이트 청소 시작 일로와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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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고 저거 앞쪽에 좀 다 쓸어 에? 할라 그러지? 에? 에? 할라 그러지? 잘 못했을텐데 이거 할거야 오케이 사회관 청소시면 똑같은거 똑같은거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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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원님 오시니까 빨리 청소하세요 앞에 됐을께요 개새끼 다 수록해야되겠네 그냥 쓰레기를 쓸어 담으라고 아니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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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정확히 말해 뭐할건지 빨리하고 빨리 끝내버리게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뭐 청소 끝났으니까 다음 다음 네 오늘 발쥐 들어온 품목 내가 줄테니까 그거 확인해 그러면 발쥐 팔쥐가 아니라 발쥐 미인다 파인 삼 오 어 355 용량 캔 제가 확인했을텐데 가져가 증상 증상 아니 굳이 제식할 필요 없잖아 지금 어 야 야 제식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고맙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속전 속결 다 계산 해보고 계산 계산? 네 알았어 야 몇 갠데 355개 355개 355개가 아니라 윤모씨 355ml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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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개 용량을 말하는거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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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마지막이야 마지막 경고 나 알지 알지 하지마 그거 제식 그거 네 그거 기다려 기다려 오늘 가게 오는 이쁜 사람한테 이거 붙여주는거야 이거 오래해 응 알았어 뭘 배우고 싶다고 뭘 저희 사람들 먹고 나갈 때 계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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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알려줄게 알려줄게 일로와 일로오라 왜 이렇게 성도가 갑자기 빨라 알려준다고 으아 왜 이래 왜 이래 으아 으아 알려줄게 가 네 그러면 18번에 손님이 왔어 18 18 18 번 번 이래가지고 이제 쉽지 별거 없어 그냥 눌러서 카드만 꼽으면 돼 상호전 알았어 으아 싫어 아이 계산이요 최선을 7,4병 반주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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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병 처음 614원입니다 손님 처음처럼 뭐라고? 처음 614원입니다 손님 처음처럼 4병에 안주로 연어를 먹었는데 614만원이라고? 부활세 신고했습니다 부활세 신고까지 해서 614만원? 네 다시 한번 눈으로 봐봐 야! 봐봐 내가 지금 체크해보고 올게 아 죄송합니다 봐봐 얼마? 1,037만원입니다 1,037만원 맞아? 1,037만원 맞아? 죄송합니다 꼼짝이 있습니다 꼼짝이 꼼짝이 처음장님 죄송한데 아니 윤마 까먹으면 안 되지 까먹으면은 음료수 까먹으면 안 되지 야 야 이 이게 발주 독자인지 확인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너 알바잖아 까먹었습니다 까먹었다고? 알죠? 까먹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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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바하고 네 뭐라고? 알겠습니다 응 야 음모야 뭐하냐 뭐하냐 야 야 야 야 아이씨 뭐해 오픈 안했다고 하지 오픈 안했다고 하지 야 야 음악 트이지 말라고 isen 음악 음악 트이지 말라 야 음악 트이지 말라고 더워 펜티 들어온다 물이 들어오네 펜티 예손님 아니 아무도 없잖아 예손님 아니 니가 들어온건 뭘 손님이야 야 재원아 또 뭐 갖고 도망간다 아 이거 손님이야 손님 손님 그만하라고 하지말라고 손님이 없잖아 지금 저 건너편 술집에서 술 시켰어요 안녕 손님 자 손님 손님 한번